여러분 어떤 상도 세우지 말고 공부하세요 그냥 깨어있는 게 답입니다 깨어서 역지사지 잘하는 게 다예요 보세요 기독교나 우리 유교나 다 공통에 하나 있어요 공통에 답이 있어요 진정한 돈은 뭐냐 인간이 가장 잘 살려면 어떻게 사는 게 좋으냐 경천 애인 하늘 공경하고 인간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근데 경천 애인이요 벌써 경천이 깨어있는 마음이거든요 하늘을 공경하는 깨어있는 마음 내 내면의 그 신성 참날을 깨어서 인지하고 애인 남을 나처럼 사랑해주고 역지사지 깨어있는 마음에서는 역지사지가 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보세요 깨어있는 마음은 학당에서 뭐라 그래요? 통의식이라 그래요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는 통의식이 깨어있는 마음이에요 지금 깨어 계시면 통의식 느껴지세요? 깨어있으면 통의식 느껴지세요? 오 몰라 괜찮아 하면요 보이는 거랑 나가 지금 하나로 통해서 회통해서 보인다 통의식 지금 눈앞에 보이는 존재들과 내가 둘이 아니게 느껴지는 그게 자타이려고 그게 인이에요 유교의 인 천지마물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마음이 깨어있는 마음에는 절로 일어나요 그럼 경 깨어있는 마음만 있으면 하느님 사랑만 하면 절로 뭐가 나와요? 역지사지가 절로 나와요 남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고요 깨어있는데 차갑게 대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안 맞는 거예요 속성이 불이 차가울 수 없듯이 깨어있으니까 차가운 마음이 안 나와요 따뜻한 마음 역지사지가 나가지 깨어있으면 인격도 나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이 어쨌든 인격이 나아져요 지금 눈앞에 있는 물건하고도 내가 둘이 아닌데 어떻게 남하고 내가 둘일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내가 둘이에요? 하나로 통하는 게 있다고요 둘은 맞지만 둘이면서도 하나로 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 내 마음에서 느껴야 돼요 이걸 못 느끼면 사랑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경천의인이에요 하느님 사랑 이웃사람 여러분 명심하세요 경천의인이 우리가 갈 길입니다 통의식으로 보면 다 나로 통으로 보이잖아요? 그걸 참나의 주객을 초월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맞아요 성경본부 중인데 성경도 한마디로 경천의인입니다 경천의인 이거 알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깨어있으니까 하느님이 자꾸 메시지를 보내요 사람들한테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하늘이 가가지고 이웃을 깨어나게 하라고 자꾸 메시지를 보내요 이웃들이 잘못 가고 있으면 니네 아버지의 메시지다 그렇게 가면 죽는다 이렇게 가야 산다 이 말이 자꾸 나와요 깨어있으니까 하느님하고 통해 있으니까 진짜 그런데도 book 감사합니다.